네 어... This is my pillowcase. I use this as my pillowcase. And it's... I don't know why it's... 어... Brown. 되게 영어로 하네. 이게 왜 이렇게 시커맛지? 되게 희한해. 잘 안 보이는데 잘? 이건 잘 보이나?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뭐 나만 그런가?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 크락스 뿌려야 돼요. 이거 크락스 뿌린 다음에 이렇게... 이 크락스 뿌려줘요. 끓여주면은 돼. 근데 그냥 하면은 클로락스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안돼. 근데 여기다 이렇게 클로락스 뿌려주면은 이렇게 빨리더라고. 그냥 하면 안돼. 그냥 하면은 그냥 클로락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면은 이게 나오더라고. 빠지더라고. 근데 그냥 하면 안 빠져. 이게 물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한 10분? 한 10분 놔두면은 10분 놔두면은 어... 여기 다 누네. 이거 하얘지는데 어... 이렇게 한 10분 놔두면은 놔둔 다음에 Wash 하면 돼. Wash. 응? What else? 이거...이거...이것도... 이것도 지금 빨아야되거든. 이것도 지금 여기가 보기는데가 시끄맣고 어... 이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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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로 팔 때 팔아야지. 이건 나중에 팔아야지. 이건 나중에 팔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Sokit 하잖아. 이렇게. Sokit 하잖아. Sokit. 이게... 이거... I've never experienced this. I've never seen this before. 어떻게... 어떻게 이게 possible이지? 어떻게... 뭐 한다고... 이게 막... 바깥에 나가지 않았는데... Dirt. Dirt이야. Dirt. 산에서 나오는 Dirt. 다섯 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